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입니다.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11월인데도 낮에는 상당히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역시 일상 코로나로 전환이 되는 만큼 구독자님들의 일생 회복도 빠르고 건강하게 되찾아 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아 자동차가 미국 법인을 통해 지난 27일 신형 스포티지 온라인으로 북미 런칭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기아의 5세대 모델인 올뉴 스포티지의 국내 버전과 다른 트림들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내에는 선보인 적이 없었던 전용 디자인을 갖춘 X라인 트림과 오프로드 특성화 모델인 X-PRO, X-PRO 프레스티지 트림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디젤 엔진은 삭제되었고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하여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스포티지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롱휠 베이스 사양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경우는 신형 SUV 라인업인 스포티지, 소렌토, 텔로라이드가 갖춰지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의 기아 SUV 라인업인 스포티지, 소렌토, 모하비보다는 좀 더 촘촘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용 디자인과 오프로드 특성화 모델인 북미형 X-PRO의 외관을 살펴보면 블랙으로 마감된 아웃사이드 미러와 투톤 블랙 루프, 루플렉 뿐만 아니라 시필러 쪽 샤크 가니쉬 역시 블랙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죠. 거기다 17인치 블랙 무광 휠과 훈리치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마치 마초와 같은 상남자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선보인 북미형 소렌토 X라인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실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내의 기본 엔트리 스포티지에 적용된 기어노브의 형태인데요. 오프로드 전용 모델인 만큼 기어봉 형태의 기어노브가 적용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퀼팅 디자인도 국내 모델과는 다른 패턴으로 적용되어 있죠. 국내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북미 버전은 운동 성능을 더 표현한 역동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1열의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는 국내와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LED 안개 등과 열선 유리가 제공되며 멀티터레인 드라이브 모드로 노멀, 스포츠, 스마트, 눈길, 진흙길 모드로 구성된 험로 주행 모드가 제공됩니다. 이 엑스프로 모델에는 상위 트림인 엑스프로 프레스티지도 존재하는데요. 프레스티지에서는 LED 프로젝트 헤드램프, 1열 통풍 및 열선 시트, 8웨이 전동 조절식 동승석 시트 등을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엑스프로 트림은 국내에도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전 북미형 소렌토 X라인 역시 북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 국내 출시 여부는 다소 희박해 보이기도 하네요. 미국 내에서도 인기 모델인 소렌토 전체 판매량 중 X라인이 30%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인기 트림인 것을 보면 분명 매력적인 모델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말이죠. 북미형 신형 스포티지의 파워트레인의 스펙은 2.5L 가솔린 엔진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187마력에 최대 토크 25의 힘을 발휘합니다. 또 다른 북미 출시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세부 사양은 아직 미공개이며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북미형 올류 스포티지는 2022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때 가격 정보 역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국내보다도 다양한 추가 트림이 존재함과 국내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의 적용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오늘은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가 미국 내 출시를 내년 상반기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향후 국내에도 엑스프로와 같은 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